시를 배울 거 아니야 대학교 가서. 대학교 1학년 때 시를 배울 때랑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시를 배울 때랑 정말 좀 달라졌어. 뭐가 달라졌냐면 똑같은 시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렇구나, 뭐 그렇구나 순우리말로 이제 뭐 아름다움을 준다고 하는데 뭐 아름다움까지는 모르겠고 순우리말로는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그냥 눈으로 이성적으로 읽어 갔거든. 근데 군대 시대하고 아 시까지 기억나. 이 독서실에서 읽었던 그 시인데 박재삼 시인의 시였어. 이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는 시가 있거든. 굉장히 서정적인 시고 시의 흐름이 이래. 처음에 딱 가다가 분위기가 싹 고조가 되고 또 한 번 고조가 되고 마지막에 폭발하는 어떤 느낌을 주는 좀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굉장히 좀 슬픈 시야. 이 시를 군대 시대하고 읽었거든. 군대 시대하고 이 시를 읽는데 처음에 시를 다 읽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. 공부해야 되니까 읽다가 여기서 감정이 고조가 되는 부분에서 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4살, 5살 때 처음으로 시를 읽으면서 뭉클하는 그런 느낌을 이때 받은 거야. 얼마 전에 여친이랑 헤어졌거든. 이 3년 사기인 여친이랑 이제 헤어지면서 그것 좀 오버렛 때면서 갑자기 뭔가 좀 뭉클해.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막스 이 부분에서 갑자기 눈에 뭔가 고이기 시작하는 거야. 군대 세대한 복학생이 시를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. 마지막에 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독서실에서 펑펑 울었거든. 군대에서 이제 맞았던 구타의 어떤 추억과 그다음에 여친이랑 헤어졌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처음으로 시를 마음으로 이해한 거거든.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뭐가? 경험이 필요해.